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쿠스틱 오디오 미주얼 그룹 8491입니다. 저희 공연 순간은 순간이라는 공연은요. 한국 전통 가약음과 전통 타악기 그리고 미디어 아트와 무대 조향, 무용수와 조명 디자인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이 되는 공연입니다. 기존에 소리로만 감상하던 공연을 소리와 같이 영상으로 그리고 향기로 같이 느끼실 수 있어서 감각적으로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공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어우러지는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연은 저희 더 모멘트라는 전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시는 현재 이 순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형태를 통해서 마음의 정화나 그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저 메디테이션 룸이라는 저 룸 형태의 설치 작품이랑 한국 문화원과 함께 공명의 울림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으로 가득 찬 이 더 큰 명상 룸을 만들었고요. 전场演出非常棒. 그리고它有味道,是我 제일 좋아하는各种味道. 그리고还有剧情,包括舞者의表演,还有音乐. 그리고 저所有的音乐,所有的场景, 그리고其实都是让人很舒服的. 主题就叫共鸣嘛. 它有好几个元素混在一起才会有那种共鸣. 그리고印象最深的还是那鼓针,比较好听, 그리고配乐,配乐也比较有特色,这个也挺好听的.